토요일날에 저희 할머니 생신이셔서 5시인가 4시 반에 동생이랑 그 훈련 시작했잖아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훈련이 X방했습니다. 10시까지 그.. 진짜 잘 잊고 있었어. 아 진짜로. 동생한테 사과주스를 뿌려놔라고 했어. 동생이 알겠다고 하고서 안 하고 잔 거야 얘가. 갔다 왔는데 못 먹을 정도. 그래서 그거 다 버렸어요. 형수님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스위치를 희망하게 켜놓고 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 뭐 해달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나 이제 형수님 먹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거 홀라당 5분 안에 먹고 3시 반인가 4시에 제가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다가 딱 깨니까 가족들 다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놀았어. 2시 반응 2시 반응 3시 반응 3시 반응 3시 반응 3시 반응 3시 반응 4시 반응 4시 반응 4시 반응 4시 반응 4시 반응 5시 반응 이거 약간 이거 이거 진짜 리얼 팩트인데 나 어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있잖아 원래 한 번도 안 그랬거든? 집안 경조사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시작했잖아. 그리고 이게 비교적 잘 벌어요. 형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건 엄마 아빠 잘못인데 엄마 아빠가 잘 벌고 있는 것도 맞는데 더 잘 벌어 보이게 만들었어. 내가 싱가포르 여행 보내주고 약간 이런 거 아직도 카톡 프사 그거예요. 엄마 아빠 여행 보내주고 이러면은 할머니는 왜 안 보내주냐 이런 말 또 나오거든 이게 또 대가족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경조사 할머니 생신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큰아빠 형들한테 막 연락 와. 야! 요번에 뭐 할 거냐? 에? 뭘? 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 약간 아빠들이 있는데 아니 첫째 큰아빠 둘째 큰아빠 우리 아빠 넷째 작은아빠 삼촌 다 있어 다섯명 난 아들이야. 야 요번에 병명이 뭐 갖고 온 데냐? 아빠가 전화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무조건 스피커폰으로 하시거든요. 내가 뭘 갖고 와요? 컴퓨터 갖고 갈까? 아니 갖고 갈 게 없어! 뭘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앙뚜간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뭐 장난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거 장난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 마냥 장난이라고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텐션은 뭔지 알지? 둘째 작은엄마랑 첫째 큰엄마랑 야 박민아! 좀 있으면 큰엄마 생일이다! 약간 그걸 왜..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축하는 하지 당연히 우리 아버지도 7남매 중에 막낸데 혼자 대학 나오고 일찍 성공했더니 부삼감 때문에 20명 여행 경비 다 내고 맨날 밥감내는 거 근데 우리 집은 다행히도 형제들 간에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막 누가 한 명이 몰빵 쳐서 막 하고 그러지는 않긴 하는데 오씨 집안 남자 수 보니까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네 고무딸삼 큰아버지 딸삼 우리 집 누나 일을 하면 내가 장남에 누나만 7명이야 누나만 7명이라고? 와.. 우리 집은 여자가 없어 여자 있는 애도 남자랑 비슷하잖아 이게 우리 집은 진짜 남자 유전자 그게 파워가 진짜 세요 여자로 태어났어도 염색체만 여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진짜 강렬 할머니가 빤스 옛날에 빤스 많이 잃어버렸다 그랬잖아 남녀차별이 있어 여자 더 좋아해 그렇지만 약간 병철이 태어났어 아이고 장성 태어났다 아들내미 약간 옛날에 남아선호사가 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윤이 태어났어 아이고 우리 둘째도 병윤이 남자애 아이고 좋아 좋아 병자 돌리면 좋아 병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병욱이 태어났어 아이고 우리 셋째도 병욱이가 그 다음에 이제 병윤이부터 약간 아이고 이게 좀 병윤이가 이게 또 남자네 이게 네 명이 연달아 남자가 그 네 명이 아니에요 아홉 명이 연달아 남자야 체로기 체로기 삼록이 복로기 임록이 다 남자 남고 그 다음 병철이 병윤이 병욱이 병윤이 다 남자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야 나 태어날 때 어땠겠어 아이고 이게 또 고추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나는 태어날때부터 화장 받지 못했다니까 할머니가 여자 좀 낳으라고 여자 갚살 그러고 나서 이제 혜미 혜미 낳고 혜미 태어나고 그 진짜 강해요 우리 외관 집도 보니까 진짜 좀 그런게 아직도 남녀 밥상때로 있고 3남 1년의 엄마가 낯이인데 엄마한테 재산 분할 안 되는 분위기길래 나까지 가세해서 멸멍전하는 중 아 나 이거 할 얘기했다 야 이거 좀 웃겨 근데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 집은 밥 먹는 게 따로 있었어 어머니들은 막 그거 하고 아버지들 벌초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미리 갔다오는 거라서 체감이 그렇게 안돼 무슨 느낌인지 알지 어머니들이 이제 요리하고 있으면은 먹고 막 이렇게 이런게 좀 아직 남아있어 우리집에 근데 요번에 없어졌잖아 왠줄 알아? 우리 저기 형수님 때문에 우리 형수님 와가지고 이제 그 세대가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 솔직히 그게 잘못된게 맞지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형수님 오시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들은 이미 앉아있어 아빠들 앉아있고 엄마들 요리해서 이제 상에다가 이렇게 딱 놓다가 이제 책상에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할머니랑 큰아빠랑 이렇게 오더니 저거 붙여 붙여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다 같이 먹자 이러면서 엄마들 다 물고 오라고 그냥 엄마가 안와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해가지고 올 때까지 안 먹는다고 바로 우리집 안에 있던 허팝이 다 때려부수고 그냥 그게 맞지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있어 약간 그렇게 약간 부담이라고 상관은 안하지만 부담을 주는 만큼 저희 집안 성열이 잘 좀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걔 핫바리 새끼였는데 요즘은 대우가 달라졌어 일단 큰아빠랑 둘째 큰아빠 제일 우리집 왕구 왕구 왕구라고 하는게 맞나? 일단 할머니는 약간 논외고 할머니는 모두를 다 아우르고 큰아빠랑 둘째 큰아빠가 제일 이제 우리집 그 실세 근데 둘째 큰아빠가 일단 나를 되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슈퍼스타 오케이 그분이야 첫째 큰아버지는 약간 근엄하게 딱 있으신데 그래서 형들이 명절 때 술 마시러 나가는 거를 나보고 가서 얘기하라 그래 큰아버지한테 허락 맡아야 되거든요 우리 병철이 형이 올해로 서른여섯인가 서른다섯이거든요 병철이 형도 담배 허락 먹고 해요 우리집 근데 우리집 그거 좀 민감하긴 해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담배 때문에 폐가 안 좋아져서 또 이렇게 되시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집이 좀 많이 민감하긴 한데 그리고 술도 할머니가 진짜 안 좋아하셔 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술 담배를 되게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술 마시러 갈 때 허락을 맡아야 된단 말이야 제사는 지내지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사실 제사도 많이 간소화 됐어요 약간? 할아버지 계실 때는 다 서가지고 한 명씩 차례대로 막 뭐 잔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안 계시고 이제 할머니 계시고 이제 큰아버지 이렇게 있으면은 팩트는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일단 없어 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딱히 없다 보니까 대략적인 절차만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큰아버지 이러고 서있다가 둘째 큰아버지가 딱 잔 돌리고 형 그다음 뭐예요? 그럼 큰아버지 이러고 이러고 가만히 썼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줄 알아? 혜린이한테 물어봐 혜린이가 검색해 이제 그다머지 저거 저거 쓰는 거 거꾸로 놨는데요? 빨리 빨리 조상님들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지금 거꾸로 먹으면 먹겠냐고 밥을 못 먹지 그러면서 둘째 큰아버가 물어봐 형 이거 난 뭐예요? 이거 난 뭐예요? 계속 물어보면은 첫째 큰아버가 약간 그 잘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서 약간 그 짜증나 하시는 그 티가 역력한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따가 야 그럼 넘어가 그러면은 짠 돌리고 그냥 약간 간소화됐어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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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를 두 번 하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옛날에는 진짜 빡세게 차렸었는데 요즘은 그냥 타와 저희 집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만드는 편이긴 하는데 어 딱 큰아버지가 사온 전을 먹어봐 동그랑땡 같은 걸 딱 먹어 그렇게 딱히 이 고생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 되게 잘 만들어요 요즘 비비고가 되게 나이스 어 할머니가 만든 동그랑땡은 가끔 이제 지뢰가 있어요 할머니가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만드시는데 가끔씩 그 동그랑땡 하나에 소금이 어 실수로 뭉쳐있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먹고 아이 뭐야! 할머니가 아이 미안하다 할머니가 이 혀가 요즘 맛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약간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 네 하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비비고는 그런 게 없어 아주 균일의 프랜차이즈가 됐다는 말이지 어 저희도 막 그때 막 우리 할아버지가 햄버거 좋아했으니까 요번 제사상 부터든 햄버거를 놓자 나 얘기를 했는데 큰아버지는 둘째 큰아버지는 기억 안 나? 아 나 얘기하다가 놀 필요가 없대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햄버거 아는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고 제일 막내야 그러면 과도 뺏기고 어차피 그 위에 사람들한테 햄버거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원래 그 시내 가가지고 햄버거 사오라 그랬었거든요 안 사오든다고 그래서 안 썼어 우상님들이 다 서열이 무조건 있지 왠 줄 알아? 난 만났어 다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다 있어 서열이 없을 수가 없지 당연히 야 너 몇 대냐? 너 뭐 17대? 이런 이 새끼야 나 10대야 이 새끼야 약간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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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